에이 근데 우리 건 그런 일반적인 댄스 필름은 아니고 탐구하는 실험 영화의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 작품의 적임자고요 한시영이야 기다려온 세월이 있는데 전부 싸구리 박살 내버릴 거야 뭐예요? 80에 멍청재성 명직사장 2직사장 3직사장 3직사장 80에 멍청재성 명직사장 80에 멍청재성 명직사장 80에 멍청재성 명직사장 80에 멍청재성 명직사장 100 어머니 60에 멍청재성 명직사장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이거 뭐 그런건가 무슨 인체 실험하고 별 게 바뀐 데도 저렇게 맥을 못추는 거고 그게 뭐에요 니뜩 dorm 네가 남시간 내내 줬던 그 중 왜 헉房 죄를 지었으면 벌받아야죠 내가 이 상황을 당각 지고 가고 더 전망스럽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